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파워로 역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파워는 루트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임순재 대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300선을 터치하고 오늘도 3,305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주도주가 부각돼야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기업 실적, 실적에 기반한 성장주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그리고 하반기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임순재 대표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3,300선을 확고하게 좀 다질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고 이제는 또 투자의 패턴을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반기 전략. 네. 일단 상반기 중에는 계속 옆으로 행보를 많이 했었죠. 일단 종목별 순환매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형 IT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지금 한 30% 가까이 접종이 맞춰졌는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석 전에는 70%. 그래서 경기 재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자체가 강하게 상승을 하려면 주도주가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주도주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보면 향후 IT 관련 성장주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거리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수를 강하게 밀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아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7월 초부터 해서 실적에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봅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2분기 영업이익 기준이 한 34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초에 한 27.5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서 26% 정도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게 2분기도 과연 좋아질까라는 우려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으로는 2분기도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수 차원에서도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코스피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추정 PER이 현재 12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배 정도 되면 예년 평균 정도 되는 수준이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도 같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밸류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정할 것 같고요. 1차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복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내수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코로나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마무려 있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약간 조정이 되면서 조금 더 활동량이 증가할 것 같기 때문에 관련돼서 음식료나 그다음에 호텔 레저 쪽으로도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수출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6월 20일까지 수출이 324억 달러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 정도 늘었고요. 일평균으로 하게 되면 20억 달러로 해서 3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같은 그런 데서 출주 관련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